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황교안입니다. 소방공무원 또 경찰관 이분들을 국립호국원에 안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. 잘했습니다. 더 영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.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래 헌신한 소방경찰관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지금까지는 화재나 또 재현장에서 전사 순직하거나 또 부상을 입고 사망했을 때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했습니다. 그러나 2025년부터는 30년 이상 근무한 뒤에 정년 퇴직한 소방경찰관도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. 참 잘된 일입니다. 국민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온몸으로 헌신하며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입니다. 불철주여 애쓰시는 소방경찰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. 그런데 내년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하면 안 되겠습니까? 희생을 기억하는 귀한 일 한시라도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? 감사합니다.